19학년 3월 학평이네요. 그제 그림과 같이 물체가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을 하며 길이가 같은 길이가 같은 6개의 터널 A에서 2점을 통과한다 라고 되어있죠. 자 각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같은 크기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는다. 자 같은 크기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는다. 자 일단은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 이거 무슨 소리죠?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죠? 등가속도 운동한다라는 소리가 되고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거는 뭐였죠?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즉 뭐다? 속력이 증가한다. 이 소리는 속력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터널을 통과하기 전과 후에 물체의 속력은 VEV다 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터널 통과할 때 VE였고. 그치? 아 통과하기 전에는 VE였고 통과한 후에 바로 이 VE가 되네요. 그쵸?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은. 운동의 해석 문제는 기본적으로 VT 그래프를 그리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쵸? 자 이거를 그리려고 보니까 어 처음 속력이 지금 얼마야? V지? 어 V. 자 처음 속력 V. 그치? 그 다음에 속력이 점점점점 증가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을 거야. 그치? 근데 터널 한 개를 통과할 때 어떻게 했다고? 터널 한 개를 통과할 때 속력이 EV가 됐대. 그쵸? 어 이거 처음 속력 0이 아닌데? 이거 1대 3대 5대 7 뭐야 이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봐봐. 조금 꼼수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상의 선을 하나를 그려볼게. 가상의 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7이 되는 거야. 그치?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선 1대 3대 5대 7이 나옵니다. 그쵸?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은 뭐 특별히 시간이나 뭐 이런 걸 준 건 아니니까. 자 이걸 뭐 T라고 하고 그냥 여기를 2T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3T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 상황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물체가 터널 하나를 통과하면 터널 하나를 통과하면 얼마만큼 가? 이 면적만큼 가는 거잖아. 그치? 하나 통과하는데 이 면적만큼 가는 건데 이 면적이 얼마라고? 3이야. 그치? 자 이 면적이 3인데. 자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뭐야? 물체의 속력이 4부위인 점이 어디냐라 그랬지? 그치? 물체의 속력이 4부위인 점 여기네. 그쵸? 2부위, 3부위, 4부위. 일정하게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총 얼마만큼 가야 돼? 하나 통과하는데 3이라고 하면은 4부위까지 되는 동안 면적이 지금 얼마야? 12가 돼버리지. 그치? 자 면적이 12인데 하나 통과하는데 3이야. 그럼 총 몇 개 통과해? 4개 통과하겠네. 그치? 하나 통과하는데 3, 그 다음에 4부위 될 때까지 이동하는 면적 12. 맞죠? 자 그러면 4개 통과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 통과해서 자 4부위가 됐을 때 위치는 어디다? 비점이 되겠구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